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상하게 이분이는 고향을 가고 싶다 특히 고향의 동생들 부산에 한 대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안양에 제가 수원에 한 가정 살고 수원을 먼저 두르고 조금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큰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이냐 동생들 다 제사 지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미 하나님 믿고 제사가 뭐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조상기신성 이런 건데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내 마음속에 그 믿음도 제대로 없는데 그 말 해가지고 알아듣겠나 내 마음속에 그럴 것 없다 내가 주님께 맡겨버리자 저들 스스로가 제사를 그만두도록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세월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상하게 이야기할까 해도 주님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가 저 스스로가 제사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제 나름대로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제 주님께 맡겨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한 50여 상의 인생이 지났는데 이번에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려는데 한 3, 4일 전에 동생들이 다 제사 없애기를 했대요 보세요 저들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갔다 말도 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동생들도 인원해가지고 우리 집 제사 없애자 저들은 그렇지만 저들께는 큰 응답입니다 내가 손을 안 댄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의 고집이죠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하시겠지 굳이 내가 말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구나 야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니고 이번에 쭉 도니까 뭐랄까 하는지 안 해요 뭐 그동안에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데 원행이 형님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호동성으로 야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이 있었구나 그동안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고향과 형제관들 놓고 거기도 어디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부산에 흩어져 있는 동생 집을 돌치게 전철을 이용하셨어요 아무래도 택시 타고 온 것도 전철이 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전철 어디서 어디에 견디냐는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철을 탔어요 야 전 정신 안 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걸 봤어요 내가 탈 그때는 사람들이 꽉 차질 안 해가지고 서로 앉아가고 있는데요 앉은 사람들이 거의 95%입니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죠 야 뭐 다른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들어올지부터 하는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못하는 사람 보니까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걸 본 수에서는 마음을 다 뺏기구나 끝까지 핸드폰에도 내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똑같아요 제가 전철을 갔다 한 대분도 하는데 대분도 한데 똑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다 다 뺏깁니까 네 뺏겨요 뭐 우리 성도들도 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중한 시간입니까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 기중한 시간에다가 우리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저는요 너무 사람들이 역시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엮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핸드폰이나 모든 것 다 뺏기겠죠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뺏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둠이 빛이 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고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빛을 바라봐야 되니까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자고 이런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길지도 않은 인생을 갖다가 전부 그동안에 아담이 우선을 와가지고 이제 막 그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겼는데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저를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이젠 빛 가운데 있는데 빛의 자녀가 되는데 우린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어보는 걸 드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되었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이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종일간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요 왜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눈길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매세가 없게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 내가 사는 현장이 어떻습니까? 허감의 동네입니다 다 불쌍하게 빠져서 지금 세상이 지금 아비만 합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또 저녁에 퇴근 시간에 또 교회 가서 조용히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올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삐치다 그렇죠? 마태오 5장 14절에 너는 삐치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너희는 삐치다 여러분 우리가 삐치입니다 그렇잖아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삐다입니까? 나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입니다 이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빛이 이마면 어두움은 다 사단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빛 가운데서 엮어지는 인생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있어선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오늘 그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 있습니까? 이제 네가 사는 도시 그렇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있는 동네라는데 영어에 보면 영어성경을 보면 시티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 네가 사는 도시 내가 빛이라면 네가 사는 도시 이 네가 사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빛의 도시입니다 내가 빛이라면 내가 사는 동네는 빛의 도시다 개인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내가 안양 사는 내가 빛이라면 이 안양은 빛의 도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이 빛인데 내가 안양 산다면 안양이 뭐입니까? 빛의 도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빛의 가정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굉장한 역사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어서 이사를 했잖아요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어서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께 빛을 바라였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그분이 일하시니 우리도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5장 17절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이죠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하는 것 같나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말입니다 무슨 사역을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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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지금 빛의 주님이 여러분이 와서서 빛을 밝혀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도 언젠간 좀 믿음이 크고 사실 믿음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 아닙니다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밝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둠이 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지금요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됐습니까 이 어둠의 도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어둠의 도시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아담의 우손들이 엮어가는 그걸 장악하고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마치 자기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이 어둠의 도시입니다 이 어둠의 도시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그날의 너희 안에서 내가 이 어둠의 도시를 밝히겠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말씀 들을 적에 여러분이 좀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입니까 예수님 공사에 나와 보니까 아 이놈이 말이야 감히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앞에 네가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사단이가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 만물을 갖다 자지우자는데 이 사단이가 예수님 앞에 감히 금을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엄부의 근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세계는요 엄부의 근세 어두움의 시절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 선악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악가 때문에 선악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께 네가 내게 절하면 이게 웃기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보십시오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이요 이 천하만국의 영광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절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뭐 아담의 웃음이니까 당연하죠 자기에게 귀신에게 막 절하잖아요 자꾸 우상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래도 좀 구별되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이렇게 엉켜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둠의 도시이고 엄부의 근세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도 주지만은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그 일이 뭔지 압니까 마태범 12장 25절입니다 내 일이 뭔지 알죠 분쟁을 해라 분쟁 마귀는 이간자거든요 네가 이제 그렇다면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분쟁을 해라 싸우라 자꾸 싸우라 이게 싸움을 누가 붙입니까 사단이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이간자인데 여러분 특히 교회에 와서도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네 편 내 편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이 사단이 한 짓거리 이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집에도 부부간에 자꾸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간시키고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 사람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제 뭐니야 그 아담의 우선이 있으니까 이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교회에 가보니까요 왜 그리 말이 많아요 왜 그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이해해야 되지 보통은요 불평하고 이상하네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태금 16장 13절이죠 이게 속국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믿고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육으로 가지고 살라니까 그러되지요 이제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어둑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니아를 집어삼키려고 저 중국이 지금 또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만약에 대만 사람들이 서로가 말해서 막 싸우면 어떻게 됐어요 뭐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마태봉 1자 10장 1자 15절입니다 1자 15절이 뭡니까 이 도시마다 이리 때가요 우르르르 합니다 집어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이리 때가죠 우르르 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개인이 귀신 들려있어요 마태봉 12장 마태봉 12장 보면 41이 45절이에요 이 귀신들님 이 집에서 이 사람 집에서 이 귀신들이 나갔어요 돌아다니면서 좀 실만한 곳이 없어 다시 자기 집으로 이 사람 집으로 이 귀신 성기는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 일곱 귀신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듣거든요 이런 사람들 지금 기신들이 무당들이 대표합니까 또 무상 성긴다는 그 자기가 귀신 성기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이 귀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가 지금 어두움이 채워있습니다 자 우리 삶이 큽니다 뭐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이 엄부의 도시가 되었어요 엄부의 도시 엄부의 도시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참 심각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상 성기고 귀신 성기고 싸움질하고 말이야 뭐 이런 세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삐치고 삐친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에 처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 동네나 우리가 사는 이 안양 도시나 또 이 수도권이나 이 민족 세계가 삐친 여러분을 통해서 밝혀지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 딱 깨달음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 못 깨달음은요 엉켜가지고 우리 이떡에 살았잖아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의 우선으로 벌 사나님을 떠나서 육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엮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엉켜 살아둔요 그러나 예수 그름도 믿으면요 빛으로 오네요 여기에서 빛을 받고 빛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해서 이게 이제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사실적으로 보여줬죠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이다 이 빛 대신 주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금시겠죠 이 예수님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공생에 들어와서 이제는 여태까지 살던 그 세상이 아니고 딴 세상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알죠 딴 세상에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이제는 발을 디딘는 세상은 히브리스 12장 20에서 24장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크고 장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장조에 속하지 않은 장조에 속하지 않은 영존 세계 영원화 세계 그걸 말해서 히브리스 9장 12절이죠 11절 12절입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예수 믿는가 동시에 우리 여기 나오면서 우린 이 세계 속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영존 세계 아멘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에 살지게 내 인생은요 피 받을지게 삐치를 받을지게 우리는 거듭나서 완전 새 사람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다 누구든지 그도 안에 예수 믿음은 새로운 피주물이라 아멘입니까 완전 새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여기서 해방돼서 이제 어디를 가면 되겠어요 광야지요 광야는 뭘 말합니까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는 여태가지 살았는 세상입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서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께 모세야 광야 오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광야 오니까 농사도 못 짓겠어 우물도 못 파겠어 이 광야 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여기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죠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여기 이제 서랍들이고 여기 보자고 보자고 편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삼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말씀이 그러면서 여기는 생명의 뜻이 여기는 뭡니까 빛이 이제 이 세계 속에 사는 거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 살던 내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보자고 사는 거죠 이제 보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자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보자로부터 빛이 이제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들의 현주손들 믿습니다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것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은 말로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듭니까 이걸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만 바라봤어요 성막만 이 성막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칠 지에는 성막 중심을 줍니다 이 성막은요 낮에는 항상 구름기둥이 덮고 있어요 밤에는 항상 불기둥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눈을 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성막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줄 믿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이제 우린 그동안에 다른 거 보았다가 망했지 않았냐 이제 여기서 나온 여름 거듭나서 새 사람 됐고 이젠 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냐 이 딴 세계 속에 사는 길은 누워냐 손님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세상에 세상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농사 안 돌 안 짓고 우물 안 아파도요 성막만 바라보니 산난절 비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돈 벌여야 돼요 우리 식구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요 우리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도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해 안 됩니다 예 애굽에 살지 이스라엘 병생이 그렇게 했습니다 농사 짓고 우물 파고 고기 잡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바르고 나오니까 여기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성삼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없으면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민 사람들이 자꾸 이 수준과 살라 그래요 여기 나와 완전히 끝났는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전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왔다면 이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음으로 이걸 들으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성경 속에서 말씀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이제 내가 뭐 무리치지 않쳐도 하나님 밥도 주고 동도 다 줘요 이걸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혹간 그런 성경을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나는 직장도 다니지 말고 나는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딸란트 속에서 직장이 맞는 하나님이 직장생활을 하도록 그리고 장사 사업하도록 그거 뭔지 압니까 그거는 빛을 바라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빛을 바라는 전도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전도현장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래요 당장 제가요 하나님 만나서 내게 빛이 왔잖아요 아니 내 빛을 바꾸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 직장에 보니까 다 어두움이야 내가 같이 술 먹고 뒹굴든 사람들 다 어두움이 처해 있어요 야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들 놔두면 되겠네 야 뭐 밤중에 밤이라도 말이지 심장마비면 죽거든요 막 바로 안타까워서 기도했어요 제가 말이야 이 말씀을 편집하고 이제 이 설계를 했지요 이 내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이 이 빛이 말이야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지요 뭐 제가 전도를 못했지요 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 빛을 저들에게 갈 수 있기도록 기도했디만은 저들이 스스로 찾아왔어 자유도에서 믿겠대요 김선생 민도계수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좋지요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여기 살던 인생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 참 행복해요 여기에서 내가 참보일일이 내가 머리 쓰고 뒹굴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요 그거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창조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눈꽃만큼도 걱정할 수 없는 엄밀히 여기 나올 즉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회복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처음에 내가 기도해서 조금 바뀐 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이건 제 창조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있던 내가 나와서 이제는 이 영존 세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살고 빛을 바라는 사람 살고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역학한 거예요 저는 놀라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는 뭐 돈도 주고 밥도 주니까요 뭐 그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의 도시가 빛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할 일 있죠 이 빛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허감의 도시가 빛의 도시로 바뀝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마트 5장 74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보좌 중심으로 살죠 보좌만 바라보는 성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삶입니다 보좌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보좌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벗개를 났어요 이 보좌를 움직이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보좌가 움직이면서 막 이제 빛이 바라면서 막 사람이 살아나고 빛가운데도 돌아오고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보좌가 움직일 지게 뭐랬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벗으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보니까 당신 앞으로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게 문제입니다 나오는지라 결국은 키는 이겁니다 우리 동무께 뭐 키우고 있습니까 제자 키우고 있습니까 7천 제자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7천 사무엘이 뭡니까 영적 지도자 제자 지금 이걸 찾고 세우잖아요 정치경제사의 모든 분야에 여기에 생명 걸고 한 분야에 영적 지도자로서 그 분야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정치 같으면 세계 모든 나라까지 그 정치 지도자를 일으키는 그런 제자 찾잖아요 우리 중직자 평신도는 뭡니까 오바든 로마 16장 인물들 같이 이제 현장에서 7천 자유 실제 할 사람 실제 현장에서 7천 자유 일으켜가지고 그 분야를 뒤집을 사람 그걸 우리 교회 찾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 뭐 정직자 가운데서 또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 미래 7천 제자 이게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태형아부터 시작입니다 애를 놓고든 그냥 놓지 말고 기도하고 나라 한나와 같이 말이지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이제 우리 동무께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형아에서 그런 생명을 키워서 이제 유치부로 보내고 유치부에서는 또 어린이집으로 같이 보내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유초동부를 보내고 유초동부에서는 이거 DSCL을 보내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미래 7천 제자 키우는 게 염절로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요 전부 제자라고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저는 제자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뭐라 하겠습니까 심령이 이 마음이 문제지요 심령이 가난한 점을 보고 있나니 천국이 있느냐 이런 제자가 있다면 참 마음이 중요하죠 심령이 가난한 점이 있다 그의 마음은 천국이라 여러분 참 천국이 마음이 복잡한 마음 다 비우고 딱 주님 빛을 주님 보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뭐랬겠어요 예통하는 전 보기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이 현장을 보니까 예통해서 못 견뎌겠어요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못 보잖아요 정말 내가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산다면 지금 이게 보이게 되어 있고 지금 내 형제관들이 이웃들이 지금 시민들이 말이지 나라 백성들이 세계 사람들이 여기 엉켜 있는 걸쯤에 어떻게 예통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제자란 말이야 예통한 사람 주님께서 제자를 볼 중에 이런 사람 봤지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보기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그렇죠 아주 온유한 사람들 이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끼리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또 어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기에는 그가 배불러 정말 어려운 삶에서 어예 줄이고 공무한 사람 그러면서 또 있지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국룰이 여긴 자는 보기에는 국룰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국룰함을 입었잖아요 이 국룰함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 국룰함을 주기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요 마음이 참 이 말성과 기도 속에다가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쓰잘 건데 마음을 뺏기고요 이러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저 빛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고 이제 주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중심이 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심 이때 어디면 마음이 청결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이거 아니라니까요 왜 아직도 마음을 여기다 뺏깁니까 그것도 그렇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살면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현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깝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던데요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발 디딜 틈이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내가 사는 동네 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발을 못 붙이겠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갔어요 하나님 믿으면 될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말이요 야 이거 시험 내가 거기 엉키면 나도 또 다시 돌아갈까 봐 겁나더라고 나는 그때 수준이 이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자인이 나는 피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외로웠죠 뭐 텔레비에도 안 보고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그저 주님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스테레스 안 봤잖아요 요새도 집 사는 거래요 여우 유목사 모르겠나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말해 태풍 온다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사진 난 뉴스 잘 안 보거든요 뭐 시문이나 조금 보지 그거 보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야 이런 정치 믿고 살 수 있느냐 말이야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야 여기 엉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엉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지혜의 길에서 추구합니다 저는 참 웃고 지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래요 내가 스테스 받고 이래서 몇 개까지 안 왔어요 못합니다 이 교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 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 보금도 모르는 사람 와 있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이런 거 터지고 저런 거 터지면 그 단위 목사가 뭐 예민하겠습니까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걸 소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병들어요 고목나무 돼요 참 감사한 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시를 갖다가 빛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마태범 16장입니다 16장 13절이십시오입니다 이 도시를 빛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16장 읽어보겠습니다 16장의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빌리버스 아이자리 지방에서 제자들께 물어가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시되 들은 세례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에덴미아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럴 시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러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대답하니까 시몬아님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여 현륙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보여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백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줄 즉에 이 교회가 엄부의 근세를 꺾일 줄 믿습니다 엄부의 근세를 꺾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봉 16장 18절 다른 것은 꺾을 수 없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왔다면요 교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교회 왔느냐 말이야 교회들이요 문제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굉장히 복음이 사실화되고 여러분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겠냐 내가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면 어떤 이런 고백하는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왜 세워야 됩니까 엄부의 건세는 이런 고백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중심에 교회만이 꺾일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안양은 이 엄부의 시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회 동국계 같은 진짜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엉켜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결국은 안양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고 민족 세계에 살릴 줄 믿습니다 왜 살립니까 엄부의 세력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고백한다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고백할 적이오 바로서 여러분 집이 어떻습니까 이 엄부의 세력이 허감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귀신이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빛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이요 진짜 믿음 속에서 주님 바로 오가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나왔어요 믿자마자 내게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이거 하래요 이것도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퇴근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이거 하는데요 대박이 아닙니다 이야 이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말씀만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은혜가 넘쳐요 여태까지 30년 살아본 인생이 아니에요 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겠습니다 하루를 갔다가 새벽 기도도 하고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충분하게 말씀과 기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고 어떻게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는지요 이걸 두 달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두 달 딱 지나니까 내게 뭐가 왔어요 성령 충만이 가버렸어요 어제도 유목사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의 2장에 일제 나왔잖아요 불가바라 같은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 성령 충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영적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이제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오고 말이에요 막 이게 오는 거 있죠 저는요 이야 이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왔나 가만히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수도 있으니까 두 달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령 충만을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요 무언가 모르게 이상하니 그때부터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5개월 만에 전도 나갔습니다 보이잖아요 난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아비교환이에요 나는 뭐 여도 아니에요 집이 막 개판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건 전도 충만이거든요 이때부터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요 가서 내 자신이 간증 좀 하고 사람들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고 막 귀신 들리는 것은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 성령 충만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 5개월 지나니까 또 무슨 일입니까 이 성령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를 다하는 거 있죠 아니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니까 전부 그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요셉을 모세를 바울을 다 인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내 안에 오는 성령이 그냥 계시겠어요 내 안에 오신 이분이 지금 내 인생을 역할하지 않느냐 이거를 제가 계속 봤습니다 왜 봐야 됩니까 사실이니까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럴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을 이래 살까 저래 살까 온갖 고민도 하고 나중에는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지전등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역할지 저는요 신기할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10개월을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맞더라고요 딱 맞으면서 오는 결과가 뭔지 압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아 이 말이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날 때 나는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구나 아멘입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다 같이 있잖아요 장조주지요 전지전능하시지요 무소부제하시요 그때부터 저는 이게 1년 반 만에 저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모신 오니까 이제 끝났죠 아니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 인생을 역할까 하는데 그분이 장조주고 마무리 소유주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말이에요 나는 복의 근의고 말이에요 이거 뭐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이거 하나 아닙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갖다가 세상에서 머리를 박고 돈 좀 어떻게 잘 버려올까 말이에요 좀 출수해야 할까 내 새끼 잘 키울까 말이에요 온통 마음을 듣다가 있는데 저는 그거 다 하셔버렸어요 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때부터 내 인생 사는데 아니 이제 목회하라 그래요 오산 가서 목회 시작했잖아요 아 이 세상에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목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목회할 때 내 심부름하라고 아니 심부름한 나에게 얼마나 원했었지요 6년 동안에 얼마나 재미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살렸어요 제가 빛을 발하니까 끌려와서 교회와서 교회와서 교회와는 사람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대원하니까 막 살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게요 참 놀라운 것이 아 조금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때서 제가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달라 했어요 다 끝났다 요한물 19장 37 다 끝났다 딱 27일 만에 이게 왔어요 이제는 문제 없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네 인생에 앞으로 떨어지는 어떤 문제도 문제될 거 없다 아멘 주님이 끝내줬어요 어디 십자가 했어 십자가 했어 다 끝냈어 아니 그게 이제 그때서 깨달아졌어요 그라우나스부터 저게는요 딱 30년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내게 이제 삶을 준 거죠 이게 벌써 제가 복음 속에 51살이 시작해가지고 제가 80살 이때까지 작년에 끝났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듯 신기합니다 요새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태도 우리 교무하고 알테에서 내가 이사장 아닙니까 교무하고 그 학생 처장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식사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나이가 80인데 그래서 전화했어요 밥맛이 있어서 잘 먹어 우리 교회에 김경주라고 김경주라는 우리 최초의 안수집사였어요 그 양반이 나이 60도 한 7,80 딱 되니까 내가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이상해요 내가 60 넘어가니까 서술 밥맛이 없고 요새 이상하대요 목사님 아마 그럴 때 올 겁니다 하대요 직경에 다 안 와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이 목사님은 몇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병이 왔다가 도망간다 믿습니까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그 병이 자꾸 달아 붙는다니까요 뭐 저에게는 병이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겠어요 오죠 왔다가 와보니 이 동네는 아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이 몇세기야 오늘입니까 이런 인생이 이제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사는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고 내가 이제는 사는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전세계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 속에 와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거네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사는 도시 저 어둠의 도시를 밝히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준 거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계는 우리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7천 3호일입니다 각 분야의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분야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는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두숩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 분야의 7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제는 7천 사이를 가지고 뒤집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안에서 막 뒤집고 경제는 경제에서 뒤집고 찬양은 찬양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각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이 제자인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심령이 잃은 사람이고 이런 제자가 고백할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신모나 보겠다 이럴 길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이에 너의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 어둠의 도시가 빛의 도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교회 보통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헌낭이 난다 이거요 솔직히 이런 교회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나이 많은 근사 안 보니 그것도 80노인회가 교회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자 사례비가 못든지 석 달 넉 달 밀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 건축하는 돈 빌린 것도 이자 내고 갚다 보니까 이 사례비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노인회가 기도했어요 나나 이건 사이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한 3, 4년 동안 계속 안타까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되겠습니다 이제 헌당을 내야 되겠습니다 계속 헌당로 기도했어요 이 헌당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인회입니다 하고 돈 없어요 없는데 이 노인회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1억 몇 천만을 바쳤어요 조금 있다가 또 1억 바치고 2억 몇 천만 바쳤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아멘입니까 내 복객도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마음에 감동되는 거 써요 그것 쓰면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저도 벌써 그 나난의 건사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저도 마음에 딱 결정해야죠 7억 했잖아요 지금 이제 2억 했고 지금 또 이번 달 2금 년이 되면 집사람도 1억 나도 그래서 이제 3억 7억 100억 아닙니다 요새 1억 돈도 아니에요 포장 좋는 여러분들께서는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너희는 삐치다 너희가 사는 도시가 삐치의 도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삐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가 정말로 우리 도시가 우리 수도권이 민족이 세상이 237개 나라 미 5천 종족이 다 우리 때문에 삐치의 영광을 받아서 삐치의 도시들이 되게 해줘서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